이불에서 쾌쾌한 냄새 나이 들어 생길 수 있는 실수 이제 걱정 마세요 100세까지 쭉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편리하게 원적이선 항균, 항치, 방수 풍기소환, 위생까지 넣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은 다 담았다 100세까지 쭉 매트의 끝판왕 독일 수면과 혁명 숨쉬는 방수 항균 매트 보결 100세 매트 꿈의 소재 에어가드 특수환단의 올라온 기능성 물을 쏟아도 절벽 방어 과자나 오물을 흘려도 물과 오물은 막아냈지만 공기는 솔솔 항균, 항치 원적이선 기능에 참소도한다니 잠자는 동안 순환하며 솔솔 끈적끈적 두덕지근한 착자리 이제 깔기만 하십시오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하고 짜릿하게 위아래로 쿨하게 순환 바람 솔솔 비닐? 아닙니다 숨을 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뽀송뽀송 쾌적함에서 나오는 시원함이 끊어집니다 어르신들 이부자리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구요 이제 냄새 걱정 끝! 매트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양이 언제나 상쾌하게!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들이 쉬를 하면 또 연세 드시면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올 수도 있고 걱정 마세요 이렇게 물이나 음료를 쏟아도 쓱 닦아내면 끝! 방수 한균이니까 그래서 백세까지 쭉 사용하는 백세매트! 고급스런 베이지 색상의 대형 싱글사이즈 17만 9천원에서 앞에 일자를 뚝 떼어낸 대파격가! 7만 9천원 한달 2만 6천 3백 333원에! 잠깐! 여기에 타용도 매트를 더! 화교 할인의 1 플러스 1 기회까지! 지금 잡으세요! 수면증, 땀이나 분비물도 걱정 없고! 주스나 음료를 흘려도 강아지가 쉬를 해도! 병상에 계신 분들도 식사하실 때나 주무실 때 항상 쾌적하게! 한 번 구입하면 마지막까지! 3살부터 백세까지 쭉! 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어찌나 쾌적하고 좋은지! 부드럽고 매끈한 표면! 하지만 적적 달라붙는 비닐이 아닌 숨쉬러운 에어가드 원단으로 피부에 쾌적한 느낌! 혹시 잘못 밟으면 점점 더! 미끄럼 방지 처리대 밑지! 두툼한 구름 솜이 푹신하게! 참숫 원단이 쭉! 원적외선! 항균! 항치까지! 물, 보물은 막아주고 공기는 솔솔! 에어가드 원단! 스위스 직수인 항균 코팅을 쭉! 할 때 전금속 테스트 완료! 기발성 유기화 테스트 완료! 라돈 테스트 완료! 믿을 수 있는 숨쉬는 항수 항균 매트! 포겔 엑스메트! 어쩌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어우 시원해! 살 것 같아! 어우 진짜 개운하다! 어우 좋아! 부답지근한 여름!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주무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쭈악! 먼지, 진먼지, 진드기, 아이나 강아지가 있는 가정이라면! 쭈악! 방수 기능이 필수인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쭈악! 공기가 솔솔! 에어가드 원단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물세탁도! 오케이! 가볍고 착착 접을 수 있어! 보관 이동도 간편하게! 첫째, 시원하게, 쿨하게, 쿨참 매트! 오른쪽, 끔쪽, 부답지근한 참자리! 이제 쿨한 참자리가 온다!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느낌! 공기는 위아래로 순환! 바람 솔솔! 이건 진짜 시원하면서 포신하고 열다일도 기절한 듯 잡니다 둘째, 방수, 오물 차단! 위생 혁명! 공기는 통하지만, 물이나 오물은 철벽 방어! 캠핑 가서 주스나 음료를 흘려도 강아지가 쉬를 해도! 거실 바닥에 깔아놓고, 식사도 하시고, TV도 보시고, 주무시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셋째,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트! 자면서 배출되는 땀, 침, 각질, 피듬! 에어 카드 원단은 세균과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틈 자체가 없어! 걱정 없이! 이불에서 퀘퀘한 냄새 나고 찝찝했는데, 이 매트 까니까, 피톤치드 향이 나면서 아주 상쾌해! 원적이선, 항균, 항치, 방수, 통기소난, 위생까지! 넣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은 다 담았다! 대용 싱글 사이즈! 17만 9천원에서 앞에 일자를 뚝 떼어낸! 대파격값! 7만 9천원! 한 달 2만 6천 333원에! 잠깐! 여기에 타용도 매트를 더! 소파나 침대에서 간편하게! 차량에서도 오케이! 파교 할인에 1 플러스 1 기획가치! 지금 잡으세요!